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집에서 새끼 쳐서 그 가져온 건데요 사무실로 근데 얘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랐어요 새끼 치고 싶어서 새끼 쳤던 게 아니라 제가 집에 자주 못 가니까 집에 있는 이 개발선인장이 윗부분이 다 지금 얘처럼 통통한 게 아니라 통통한 게 아니라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거 다 떼었다가 2주일 이상 더 그 다음에 다시 집에 갈 때 그거를 이 상토에다 심었던 거예요 그 상토만으로 심었던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얘를 분갈이 해줘야 할 것도 같고 이 꽃봉오리가 이제 다 자라지 않은 게 있긴 하지만 얘도 말라버린 것 같고요 일단은 다 저번에 보여줬듯이 또 또 찍으면 또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서 얘를 또 새끼 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돌려요 제대로 찍고 있는지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렇게 잘라져요 아우 근데 뿌리가 떨어졌네 아쉽게도 그런 식으로 이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쪽을 이렇게 아이고 어디를 할까요 어디를 할까요 어디를 할까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 뛰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갈등이 좀 많네요 일단 제가 자르고 한 손을 잡고 카메라 잡고 한 손을 찍을래니까 쉽지가 않네요 잠깐 중단하고 제가 먼저 자를게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거 하나 아까 영상 찍으면서 잘랐지만 이거 말고도 일단은 원래 상태를 찍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였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자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셨죠 엄청나게 많은 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는 이게 제 기억에 2022년 4월쯤에 개발선인장을 산 것 같고요 10월달에 집에 갔을 때 얘네들이 엄마가 다 말라버려서 그 잎사귀를 다 뜯었어요 지금은 얘네들이 하나도 말른 게 아니라 통통해요 하나도 안 말랐어요 오히려 제가 2주일 뒤에 얘를 이제 또 상토 이렇게 놓고 거기다 꼽을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예전에 찍은 것 같은데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그걸 또 지금 다시 보려니까 또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의 얘보다는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엄마는 별로 안 자랐는데 얘들이 북향인데 북향 창가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꽃도 잘 폈고 물론 지금 이 흰 개발선인장은 아직 안 잘랐어요 섞이면 또 헷갈리잖아요 빨간 거랑 흰 거랑 막 섞여 있으면 그래서 제도 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보고 드립니다 뭐 여러분 고수들은 너무 잘 할 거고요 저는 사실 2022년에 개발선인장을 사서 그러니까 말라서 이렇게 했던 거지 예전에 키웠을 때는 그냥 키웠어요 계속 크기만 자라는 걸로 키웠지 개체수 증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체수 증가를 이번에는 엄청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또 부자 됐네요 개발선인장 빨간색 개발선인장 감사합니다